봄투데이 갤럭시3 포레스트 그린 베이지 케이스 케이스 개봉을 해보면 케이스 하나 식값 만원 공부하는 액정 필름 한 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쪽 디자인을 보면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교통카드 한 장을 놓고 케이스 창착은 옆에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전면에는 스피커 구멍이 풀려있어서 닫은 상태여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맨도 재생하는 우승 닫은 상태여서 닫고자 닫는 상태여서 닫는 상태여서 인Спасибо 닫는 상태여서 닫는 상태여서 닫는 상태여서 닫는 상태여서